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요. 예상보다 빠른 2차 백신 어떤 의미일까요? 네, 앵커님께서 바로 눈치를 채셨네요. 이거 뭐 코로나야? 이렇게 생각을 하실 줄 알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자이언트 스텝을 두 번 연속 맞으면서 본의 아니게 원치 않은 강력한 백신을 맞았었죠. 그리고 우리가 8월은 FOMC가 없어서 지난주도 그렇고 계속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왈과왈부하면서 서랑설레하면서 우리가 이제 좀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기대를 좀 하신 것 같아요. 저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 분들은 아닐 것이다. 매파적으로 갈 것이다. 그랬고 또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것은 숫자, 수치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.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은 맞아갔는데 9월에 나올, FOMC 때 말할 강한 75BP가 지금 확률은 좋아졌지만 그거에 대한 예방 백신을 그때가 원래는 예방 백신이 되는 건데 예방 백신의 예방 백신, 그러니까 2차 백신을 좀 앞당겨서 맞은 느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기다린 10분 남짓? 8분이냐 9분이냐 왈과왈부하는데 정말 10분도 안 되는 그 시간을 일주일을 기다렸고 또 그 10분의 효과가 지금까지도 한 2, 3일을 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빠르게, 좀 강하게 숫자는 말씀은 않았지만 파월 의장께서 오히려 더 조정을 단단하게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 1차보다 2차가 좀 더 아팠어요. 그렇죠? 한 3, 4일? 어떤 분은 일주일도 가고 그랬는데 오히려 이번에 어느 정도 시장의 메시지를 파월 의장이 강하게 던진 것 같습니다. 중앙은행, 연준에게는 섣불리 낙관적으로 생각하지도 말고 연준에 맞서거나 앞서가지도 말아라. 이렇게 강한 백신을 미리 맞은 것 같다.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오히려 이 조정이 견조하게 잘 버티고 지나간다면 시장은 항상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하면서 가는 건데 9월에 어느 정도 다시 조정을 끝내놓고 FMC 회의에도 크게 반향을 안 나오지 않을까.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이미 75라는 거는 우리는 다 예상을 했던 거고 50이든 75든 어쨌든 올리는 거다. 이렇게 예상을 했으니까 문제는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실물 경제에서 나오는 충격들을 어느 정도 감수할지 앞으로 한 두 달이 아니라 1년, 2년 이상이 될 건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표상 인플레이션은 좀 꺾이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연준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장에서도 그렇고 한 달 정도 갖고는 좀 부족하다는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코로나 때도 갑자기 시장이 폭락하고 다들 공포에 휩싸이고 그럴 때도 연준에서는 당장 한두 달 갖고는 아니다. 그래서 한 3개월 후에 이러면 침체가 올 수도 있으니까 안 되겠다. 그래서 이제 돈을 풀었던 거 있는 것처럼 그런 사례가 있는 것처럼 지금도 최소한 한 3개월의 그 흐름을 봐야 된다.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좀 잘 버티고 있는 종목 어제도 시장이 많이 개파락을 해서 좀 하락을 해서 시작을 했어도 잘 버텼던 종목들이 꽤 있었습니다. 원전이라든가 신재승이라든가 2차전지, 네옹시티 관련주, 바이오주들이 있었는데 원전에서는 한전기술이라든가 신재생에서는 태양광 관련 대명에너지라든가 그 다음에 OCI, 그 다음에 2차전지에서는 LG에너지 솔루션, 네옹시티 관련해서도 한국종합기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화엔지니어링 이런 작은 종목들이 좀 움직였고 바이오 쪽에서는 좀 독특하게 우리가 잘 모르는 분야인 마이크로바이오 관련한 종목들이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려는 준비들도 하고 있었고 이런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환율 상승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마음의 준비 좀 열어둬야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. 네, 네옹시티 안에 수소 관련주 들어가는 거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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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